저걸 스트라이크 잡은게 너무 커 저게 어떻게 스트라이크야 트롤 없네 빡뱅 설마 여기서 또? 여기서 또? 여기서 또? 설마? 설마 여기서? 흫 여기서? 설마? 와 너 짱나게 컵 던지네 낙차 큰거 야 싱커나 아무나 와 계속 던지네 두 번 속았으면 되지 세 번 속냐 투볼 원스트라이크 다음이 누구지? 마오원데이 네 와 싱커야 와 방망이 나가니깐 그때 꺾이네 툭 툭 툭 툭 툭 야 속거 같애? 승부해라 어 이제 승부하는거다 떼지마 승부하는거 왔다 미타 툭 툭 미타요 미사 grief 그 중에서 두라노 샷 4탔죠. 시즌 9호 존타역이 진짜 답인 것 같아요. 높은 공. 높은 쿼브. 그냥 후라쳤어요.